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무슨 일 있었어? 숙소랑 일 있어서 늦게 졌어. 아이고, 피곤해 보인다. 쓸 수 있겠어? 당연하지. 목마르다. 물아먹으면 맛있어. 어디 가면 안 떠내나? 야야, 뭐 이렇게 흘리고 마시냐. 야. 송장. 남병자? 남병장이 이 여자야? 송장, 이거 다 오해야. 이거 오해야. 오해? 내가 이렇게 현장을 두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무슨 오해? 야, 나 어디서 남의 남자를 건드려? 건드려? 내가? 야,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뉴욕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 한다면서. 여기가 뉴욕이야? 당신 지금 어디서 불륜냐를 편들어? 불륜? 그 입에서 불륜? 왜? 아닌 거 같아? 정신 차려. 당신은 이혼했고 이제 내가 와이프야. 네가 하는 짓이 불륜이고 이제 네가 세컨드라고. 가요. 가요? 이러고 어떻게 가? 안 가면 나 고함 짓을 거예요.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따라와요, 빨리. 세, 세컨드? 부셔버릴 거예요.